안녕하세요 여러분. 키로바이옴 창시자, 선시티 파이브 스타입니다. 저는 키로바이옴이라는 식욕법을 만들어낸 창시자고요. 제가 유튜브 채널 선시티 파이브 스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저희 직업은 이런 키로바이옴을 통해서 많은 분들, 아프신 분들, 예를 들면 당뇨, 암, 아니면 헌팅통, 자가 면역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어떤 체중 감소, 식이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뭔가 지도하고 멘토링을 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높게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선시티 파이브 스타입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황이 궁금한데 저희가 코로나 전이죠. 그때 뵙고. 꽤 됐죠. 엄청 오랜만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뵙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뭐 늘 항상 비대면으로 살았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왜 우리 예전에 내추럴 바디빌딩 하시는 분들 다 모여서 같이 영상도 찍고 나서 너무 즐거웠어요. 제 인생에서는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운동할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게 또 한 번 더 느끼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또 저보다도 쟁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어떤 정보도 얻고 배우기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자리를 가지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 맞습니다. 저희가 2년 전인가요? 2년 전쯤에 정말 때로 다 같이 한 20명 가까운 인원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운동 막 하고. 그런 어떤 상황 어디 누구 어떤 팀도 없죠? 없죠. 없죠. 저희 거의 되게 즐겁게 촬영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바디빌딩에 관련돼서 또 우리 승현님 어떤 이성에 관련돼서 그때랑 지금이라면 별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어요. 그때 제가 다짐을 했는데 여자친구를 만들겠노라고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방탄커피. 오늘 김승현의 개치비의 고립 라디오 3화의 게스트분은 키토 바이오메 창시자, 국내 거의 유일한 슈퍼네추럴 키토제닉 바디빌더 선시티 파이브 스타님 모시고 투마치 토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마치를 진짜 많이 해야 되나요? 아 뭐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웅희님 방탄커피. 저도 방탄커피를 사실 선시티님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방탄커피. 방탄커피 모르는 분들 BTS 커피야? 막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게 있어요. 방탄커피가 모르는 분들은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죠? 우선 방탄커피는 저희가 키로 식이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에너지에 예를 들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밥, 탄수화물 예를 들면 과일, 빵으로 에너지를 섭취하는데 우리는 지방을 갖고 키톤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탄커피랑 커피 안에 이버터랑 MCT 오일을 넣고 블렌드에 갈아서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산이 매우 풍부한 음료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옛날에 한번 먹어봤는데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었어요. 저는 솔직히 약간 느글거리고 약간 이런 맛을 절대 그렇지 않고 굉장히 고소하고 이거 많이 먹고 싶다. 근데 의외인데 바디빌더 하시는 분들은 지방을 많이 멀리 하셔야 될 텐데요. 아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선시티 형님의 영향이죠. 그것도 영향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지방에 대한 또 특히 좋은 지방에 대한 또 좋은 식습관, 좋은 재료 이런 거에 대한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 후로는 지방을 먹는 거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많이 먹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떻게 전략을 짜가지고 그 지방을 또 많이 먹었으면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탄수화물을 내가 또 많이 폭발, 탄수화물 폭발이 일어났을 때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걸 제가 이제 선시티 형님 덕분에 라이프 스타일에 적용이 딱 돼가지고 자 이제 보디빌딩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쳤던 분을 모시고 오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쟤도 또 뿌듯하네요. 참고로 지금 선시티 형님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참고로 원래 주무시는 시간에 원래 9시에 주무시죠? 9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납니다. 여름에는 4시 반에 일어났고 굉장히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라 이게 모시는 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금 굉장히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고 구독자분들하고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또 재밌고 흥미로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총총걸 님이 총총걸 님이 12,000원 어우 감사합니다. 역시 총총걸 님 아 이렇게 12,000원이 뜨구나 감사합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총총걸 님한테 제가 또 많이 얻어먹네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가 저희 본격적인 토크로 이제 들어가서 선시티 파이브 스타라는 이름에 대해서 되게 유래를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근데 그냥 지은 게 아니고 이 뜻이 엄청 되게 아주 의미는 있어요. 네 네 있어요. 우선 그 선시티 파이브 스타 선시티는 저희 할머니하고 외할머님이 자주 저한테서 언급했던 그 단어들을 모아서 만든 이름이에요. 선시티는 저희 이제 외할머니께서는 제가 이제 81년생이다 보니까 그 시대 때는 아들이 되게 귀한 시대였거든요. 남아사상이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그 시대 때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선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이제 고모 댁에서 인천에 계신데 제가 충청남도 부여는 아주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 우리 아들 인천 가야 되는데 인천 가야 되는데 도시잖아요. 그래서 선시티인 거죠. 아 근데 이제 파이브 스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공부한 거 예를 들면 분자생물학 아니면 후생유장학 영양유장체학 그 다음에 어떤 여러 암에 관련된 병력적인 이야기를 갖고 거기에 관련된 다섯 가지 분야를 조금 또 장래 미생물학 뇌신경과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약 다섯 가지를 좀 많이 심도 있게 공부를 해서 거기에다 파이브 스타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서 여러분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알아들었어요. 저는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또 한 번 또 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키토제닉. 과연 키토제닉이 무언가. 키토제닉이란 무언가. 키토제닉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걸 올바른 정의를 한번.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에 너무 키토제닉이나 키톤 이런 거를 다루지만 좀 약간 전문적이지 않게 너무 가볍게 다루거나 정확하지 않게 다루거나 편향되게 다루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키토제닉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한번 간단하게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또 키토제닉은 키토 바이옴과. 그러니까 키토제닉과 키토 바이옴은 또 뭐가 다른가. 키토 바이옴을 창시하셨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희는 인간이 에너지 호물을 쓸 때 대부분이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포도당으로 보내서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이 키토제닉은 우리가 탄수 섭취를 제한했을 때 간에서 키토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그 물질을 갖다 우리 근육 세포라든지 뇌신경 세포들이 사용하죠. 어쩌면 대처의 연루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키토제닉 식욕법이 이렇게 활발하게 상승 중인 이유는 다이어트 관점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죠. 예를 들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인슐린 호르몬이 올라가. 인슐린은 단백 동화 호르몬이면서 지방을 합성하는 어떤 각별한 두 얼굴을 가진 호르몬이죠. 그래서 탄수 섭취를 많이 제한을 하면 그만큼 인슐린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이 되게 매우 효과적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탄고지, 고기를 많이 먹는, 탄수를 제한하는 거기에 키톤 생성 식욕법이 탄생을 됐는데 그런데 저는 거기에 문제 제기를 최초로 아마 논문으로 제 영상에서 사람들한테 많이 소개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고기 위주로 지방만 무조건 먹는다고 해서 탄수화물을 안 먹는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의 키로바이옴은 어떤 저탄고지, 키톤 생성 식욕법인 저탄고지를 조금 더 변형시켜서 보완해서 건강을 우위에든 예를 들면 장내 미생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키로바이옴이라는 것은 키로제닉의 이점과 장내 백조마리의 미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정보를 읽혔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를 연결 지어서 키로바이옴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인슐리만 줄은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성공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장내 미생물이 다이어트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유익균, 그래서 제가 장과 키톤 관련돼서 연결 지어서 만든 식욕법인 거죠. 그래서 현재 저탄고지라고 알고 있는 키로 생성 식욕법은 그냥 조금 고기 많이 먹고 다이어트 위주, 저는 다이어트도 되면서 건강해지는 그런 식으로 구분 지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키톤제닉 또 키톤 바이옴이라는 게 정의를 하자면 넓은 범주에서 결국에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에.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뭔가 모든 식욕법들이 다이어트라는 관점을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라는 것은 우리가 개념이 그런 의미가 담겨있을 때 기간, 예를 들면 두 달 해야 될 것, 3개월 해야 될 것. 지속 불가능한 것은 모두가 알 거예요. 맞아요. 못하잖아요, 계속. 그런데 저희 키로 바이옴은 지속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 저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저희 키로 바이옴의 식자재는 한식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탕으로 깔려 있어요. 장내, 미생물에 아주 좋은 균종류, 유산균. 유산균이 가장 많은 식자재가 우리나라 식자재가 뭐가 있을까요? 김치가 딱 떠오르네요. 그렇죠, 김치요. 김치도 먹고, 채소도 먹고, 할머님이 만든 거, 외할머님이 만드신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죠. 김치에 대해서 또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김치가 지금 뭐 국가에서 김치가 자기네 거라고 타오차이라고 언급해도 되죠? 중국에서 김치가 자기네 거라고 해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었죠. 김치가 어떻게 중국 겁니까? 우리나라 김치. 그럼요. 그거는 음식 연구가들이라든지 아니, 음식에 관련된 역사 전문가분들이 확실하게 증명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김치를 글쎄요. 저희 한국인들. 저희 한국 김치가 배추김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김치가 몇백 종이 있다. 김치가 엄청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저희가 못 먹은... 맞아요. 저는 갓김치를 좋아하거든요. 갓김치랑 파김치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 고들빼기. 고들빼기가 진짜 저는 최애의 김치입니다. 아, 고들빼기에다가 뭐 드시는 거예요? 닭감살 드시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맛있죠.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닭도둑입니다. 닭도둑. 닭도둑이에요. 닭도둑.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식은 대표적인 한식 음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외국에서도 이미 미국에 있는 장래 미생물, 유산균에 관련된 과학자들도 항상 어떤 컨퍼런스 가면 김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꼭 대표적인 사례를 들을 거예요. 유산균종에 관련돼서. 그거는 코리안 김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또 뭐냐면 중국에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드 배치 반대하고 굉장히 또 보이콧 했잖아요. 그때 김치를 보이콧 했어요. 김치 안 사먹는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김치 자기네 거라고. 되게 웃겨요. 오하람 선수도 왔네요. 하람이 왔네요. 인사합니다. 안녕. 오하람 선수는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도 많이 봤고 크기도 장난 아니고 진짜 대단해요. 저는 또 이제 운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사우나도 한 경험이 있어서. 사우나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게 장난하는 거죠. 다 했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키토제닉과 키토바이옴에 대해서 이건 사실 정말 간단한 거잖아요. 더 자세하게는 여러분 선시티 파이브 스타 채널에 가시면은 아주 논문을 근거로 한, 논문과 연구들을 근거로 한 자세한 설명과 어떻게 보면 가이드? 이런 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이 영상 한번 좋아요, 라이브 스트림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누를 수 있나요? 좋아요로? 좋아요. 누르실 수 있을 거예요. 차스당님이 질문을 굉장히 또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는데 키토제닉이 근성장 면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우선 근성장에 관련돼서 대부분이 아는 게 예를 들면 인슐린, 단백동화 호르몬, 그렇죠? 그리고 성장 호르몬도 있을 수도 있고 남성 호르몬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키토제닉이 근성장에 우선은 대부분이 탄수를 섭취 안 하기 때문에 근성실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근성장에 관련된 경로, 여러 경로가 있어요. 단지 인슐린, 탄수화물, 단백질만 단백질도 되게 중요한 하죠.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는 예를 들면 키토제닉은 키토이 나왔을 때 키토에서 가장 대표적인 물질은 베타 하이드록시 비트레이트라는 산이 있어요. 걔가 근손실을 잡아줘요. 뿐만 아니라 키토이 근육 내에 있는 에너지 공장에 미토콘드라는 공장이 있어요. 소기관. 걔가 많으면 많을수록 근육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소기관의 수와 크기를 증가시켜줘요. 키토의 가장 중요한 물질은 아까 말한 베타 하이드록시 비트레이트 산이. 그래서 근성장에는 적어도 근손실은 없고 근성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키토제닉을 하기 전과 후에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체지방률을 오리프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근성장이 계속 일어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전문적으로 제가 바디빌딩을 하고 몸을 키우려고 하는 의미는 없기 때문에 목적은 없기 때문에 딱 이 정도로 유지하고 해도 조금씩은 올라가고요. 저희가 2018년도 5월에 선시티 형님도 제가 출전했던 대회를 나오셨잖아요. 첫 대회죠? 네. 거기서 정말 생애 첫 초로 대회를 나가셨는데 그 몸이 여러분들 키토제닉으로 바디빌딩을 하셨는데도 저희가 닭감살을 먹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차이가 없고 오히려 우월하면 우월했지 그때 당시 2등 하셨는데 1등 하신 분께 죄송하지만 저는 2등한 게 마음에 납득이 안 됐을 정도로 좋으셨어요. 1등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히.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 스포츠 모델 종목에 나가셨는데 비율 당연히 체지방 감량 상태 1년 365일 5% 이하인데 그때 대회 때는 더 그래도 준비 잘 하셔가지고 정말 누가 봐도 다이어트 잘 돼있고 멋지게 딱 빠진 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심사위원들이 그때는 약간 생각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2등을 하셨지만 저희 마음속에서는 어쨌든 1등이었습니다. 저도 1등, 2등, 2등 했다고 해서 전혀 서운하고 그런 건 없고 그냥 우선 나간 의의가 키톤으로도 내가 이렇게 바디빌딩 대회를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거에 가서 저는 탄수화물을 일체한 섭취 안 하고 저는 MCT 호일만 맞아요. 저희 막 기방을 먹었죠. 제일 웃긴 게 여러분 보통 대회 직전에 탄수화물을 막 이렇게 넣어요. 근데 기름을 이렇게 그때 당시 뭐였죠? MCT 호일이라고 해서 기름이에요. 그거랑 와인을 한 잔 하셨잖아요. 꽉 그 정도만 만약에 탄수화물을 넣었으면 좀 더 펌핑이 되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리코겐이 채워져요. 아무래도 근데 그래도 평상시에 비슷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마이너스가 되어지지는 않으셨다 이 생각을 듣고 충분히 보디빌딩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키토제닉을 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진을 혹시 그래서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사진은 그때 당시 대회 사진은 없고 아쉬워요. 그때 사진을 저희가 많이 찍어놨어야 되는데 저는 영상은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을 가면 영상은 있어요. 영상 있다고 합니다. 이거 대신 다른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잠시만요. 중간에 창이 왔다 갔다 해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띄워볼게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거 보시죠. 와우. 네. 보이시죠? 이 혈관 복부 이거 보세요. 이거는 보디빌더들도 이렇게 다이어트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아우. 물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까지 못 빼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 한번 봐볼까요? 등사진. 아우. 네. 이거는 심지어 대회 컨디션을 위해서 사진은 아니고 평상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대회 때는 찍은 거는 없고 그냥 평상시 때 찍어서 인스타그램에만 올리고 있어요. 맞아요. 몇몇 분들 다이어트 간신히 해야지 이 정도인데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하시고 계시는 여기는 이제 논현동 바디스페이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논현동 바디스페이스에서 양치승 관장님 잘 계신가요? 네. 저는 그분하고 꽤 오래됐어요. 그분이 거의 25년 20년 되게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됐네요. 그래서 양치승 관장님 요새 방송도 잘 나가시고 아우. 인기 짱이지. 옛날 쇼니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죠. 쇼니를 뭐 제칠 정도로 지금은 인기가 어마어마하고 또 유튜브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배우분들도 많이 와가지고 운동하고 촬영도 많이 하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이사 안 하신 줄 알고 강남 쪽으로 제가 만약에 가게 되면 또 자주 뵙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기뻤는데 화곡동으로 이사 뵙고 이사 뵙고 화곡동 멀어지셔가지고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한 번은 불러주세요. 언제든지 갑니다. 아직도 거기에는 지금 기간이 남아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저희 코로나 이제 조금 이렇게 점점 좀 사그라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 끝에 만났던 것처럼 아 그럼 좋죠. 다 같이 저희 팀 스퀘이엇 그리고 다른 선수들 그리고 동호인들 오하람 오하람 선수도 올라오세요. 다 같이 또 때로 한 번 운동하면서 모티베이션 영상도 담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멋있죠. 여기서 박지훈님이 양치승님 운동실력 어떤지 우선은 워낙 경력은 오래됐기 때문에 운동실력을 제가 평가하기에는 좀 들을 것 같아요. 저보다도 한 수 더 오랫동안 운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헬스장을 제가 간지가 94년도부터 헬스장을 다녔는데 그분은 좀 더 일찍 가자. 저하고 연배가 그래도 한 5살 차이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 1, 2년 더 일찍 하지 않았나 우선 운동실력은 어 어깨가 참 좋아요. 어깨하고 가슴이 그래서 무게도 엄청 잘 치시고 그 나이에 비해서 여전히 어깨하고 가슴만큼은 빵빵하세요. 아 음 오 그 방송에서 나온 몸만 봐도 사실 굉장히 어 뭐 좀 조심스럽지만 어 이게 내추럴이신가? 이렇게 놀랄 정도로 강도 좋으시더라고요. 또 우리 민감한 얘기니까 집게 얘기는 안 하고 네 아 그리고 이제 어 또 저희가 또 바디스페이스 썰은 너무 많지만 뭐 너무 이제 뭐 또 유명하신 분들이 거기 학원에까지 문제될까봐 간단하게 그냥 거기서 또 유명하신 분들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그죠? 네 뭐 연예인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뭐 개그맨분들도 오시고 또 뭐 최근에 뭐 황석정 신이 아 맞다. 맞다. PT 받으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다이어트 쫙 멋지시더라고요. 네. 대단하시더라고요. 50세가 오셨는데도 그러고 아니 아침에 갔는데 계속 운동 계속 계시고 그리고 내가 저녁에 갈때도 계속 있어요. 그런 종류는 거기서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배우들의 그 멘탈리티가 또 다른 것 같아요. 배우분들이 그리고 또 김동훈 원장님 바디스페이스 김동훈 원장님이 제가 또 2018년에 호주 거기 같이 다녀왔거든요. 그때 이제 좀 워낙에 좀 수줍어 하시고 또 낯을 가리시는 거 아닌데 좀 4차원이신 거잖아요. 방송 그대로 맞아요. 맞아요. 어 막 전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 줄도 몰랐어요. 맞아요. 저랑 동갑이죠. 네. 그래가지고 어 되게 막 되게 특이하시다. 그리고 되게 4차원이시네.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굉장히 또 방송 나오시면서 잘 돼가지고 인기 많으시고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되게 잘 먹더라고 또. 왜 이렇게 잘 먹어. 남자보다 더 잘 먹는 것 같던데. 맞아요. 잘 드시더라고요. 어때요? 스윤 씨는 부팩을 많이 드세요? 저는 사실 옛날에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소식을 많이 했었고 뭐 구질구질한 옛날 얘기지만 제가 이제 집이 그렇게 부유한 편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저는 학창 시절에 굉장히 많이 끼니를 많이 굶었습니다. 제가 삼시 세끼를 다 챙겨 먹은 게 불과 고등학교 들어가서요. 아 진짜로 그전까지는 정말 끼니 한 끼는 무조건 걸렀었어요. 그래서 영양실조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마르고 빈혈도 되게 심해가지고 조회하면 무조건 쓰러지고 막 이랬었어요. 어머나 죄송하네요. 나는 그냥 농담으로 유머롭은 줄 알고 웃었는데 유머롭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옛날에 그냥 그런 추억입니다.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근데 엄청 고생하셨네요. 고생을 아니 고생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뭐 그래서 운동을 제가 집착을 한 것도 어릴 때 연약했던 그런 것도 있고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싶었던 그런 열망 때문에 대학생 올라와서부터는 운동 꾸준히 하고 그전부터도 열심히 했지만 급식에서 벗어나서 학식충으로서 학식 먹으면서 또 많이 벌크업의 시도를 많이 했었죠. 운동을 했던 그 계기가 여기에서 지금 나와있네요. 그렇죠. 근데 저하고도 약간 좀 비슷한 것도 있어요. 저도 되게 말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가족이 어머니랑 여동생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삐쩍 말랐는데 내가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여동생을 지켜야 되겠다 중학교 때 정말 말랐어요. 47킬로 45킬로 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냥 푸시업하고 덤벨 5킬로짜리 저도 덤벨 5킬로짜리 들고 했는데 그래서 2도 하고 푸시업만 했어. 탈실험을 누르니까 맞아요. 근데 탈실험을 하니까 힘이 좀 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우리 엄마 여성들 다 지킬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저도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님이 안 계셨거든요. 저는 반대로 저를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했지만 제 한 몸 간수 못하고 이렇게 그래도 운동이라는 게 대부분 심리적으로도 접근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운동을 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운동도 참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절대로 우울증을 제가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약이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우울했던 시절을 그 시절을 버틸 수 있게 만든 게 저는 운동이었거든요. 운동하는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고통과 거친 호흡과 그런 걸로 그렇게 이겨냈던 그런 진부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채팅창에도 쇼구님이 그렇고 삐짝 마른 사람들이 운동에 빠지는 경로가 다 비슷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준웅님이 야메해 키토바이옴 하고 10kg 뺐다고 합니다. 제대로 하면 제박이 날 것 같다고 야메면 저탄고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야메 키토바이옴 약간 하셨지만 잘 이해를 못하고 하셨을 수도 있고 그냥 어떻게 따라 한 거겠죠. 사실 그렇게라도 저는 첫 걸음을 내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건데 키토제닉 라이프스타일에 입문하거나 관심 있는 뉴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간단하게 조언을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우선은 기존에 있는 저탄고지 육류 위주의 키로제닉은 조심해둘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금지가 아니라 제한이에요. 왜냐면 육류를 많이 섭취하면 우선 육류는 산성 식품이에요. 산성을 많이 먹으면 우리 뼈에 있는 미네레 다 뺏기죠. 특히 바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성화가 되면 암화도 일어날 수도 있고 건강상에 큰 혜택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육류를 조금 줄이고 저의 키로만 그래서 해산물과 생선 위주로 가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선택을 할 때 고기도 먹지만 조금 제한적으로 그리고 좀 더 비율을 해산물과 생선 걔네들은 알카리성 있고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 DH하고 EPA가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이 DH는 뇌가 건조시키면 3분의 1이 DHA예요. 즉 뇌를 똑똑하게 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유를 보면 식품업계에서도 DHA가 첨가한 우유 이렇게 다 써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지방산을 섭취해야 돼요. 그리고 육류를 많이 먹으면 장에 있는 어떤 분자 하나가 있는데 뇌독소라는 애가 장을 타고 혈액을 순환해가지고 염증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조금만 제한적으로 가져가신다면 건강을 우위에 둘 수 있는 어떤 키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내죠. 저희가 또 번역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바벨 메디슨이라는 팀이에요. 유튜브 팀인데 의사들이 팀원의 구성이 많이 되어있어요. 의사 출신 바디빌더인데 코치기도 하고 그 사람도 붉은색 육류는 일주일에 3번 이하로 제한하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육류도 우리가 제조공정을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단지 단백질이 아니라 얘네들이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그렇죠. 그레스페드인지 아니면 사료를 먹은 건지 방목을 했는지 사료도 사료지만 항생제도 아프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공장형의 가축아이들은 대부분이 미국 같은 건 더 심해요. 평생을 앞만 보다가 죽은 아이들도 있어요. 돌아서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우리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데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심하고 그런 데도 있기는 해요. 그런 제조공정에서부터 조금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제한을 둘 필요 있지 않을까 육류 자체로 카톡이 올려서 카톡 좀 닫아놓을게요. 카톡이 답되네. 자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게 저도 이제 회원님들이나 뭐 이런 저도 그렇고 호주산 고기를 저는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호주는 그레스페드를 방목으로 또 방목 소고기 표시도 했고 저희는 사실 소한테 뭐 먹였냐 어디서 표기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한우는 그런데 호주는 표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키웠냐 뭐 먹였냐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법률적으로도 봤을 때도 확실히 소비자가 선택을 잘 할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까지 물론 이제 한국 내에서는 그레스페드로 뭔가 이렇게 방목 사유하는 게 힘들어요. 있다 하더라도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소비자들의 인식이 그런 어떤 그레스페드냐 공장형이냐 그런 구분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코스트코만 가더라도 미국산 아주 항생제 덩어리 서울가 값싸게 덩어리 채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먹어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고기는 피로하긴 하고 이왕에 먹을 거면 그레스페드로 되지만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겠죠. 경제가 안 되는데도 비싼 거 먹어요. 스트레스는 가장 위험한 거니까 그리고 저도 먹지만 제한적으로 가져가자. 고기보다도 또 여러 가지 좋은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섭취하자. 예를 들면 바디빌딩 관점에서 우리가 단백질 먹을 때 흡수율을 항상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충제도 흡수율이 좋은 가스 분해되는 WPI나 AC나 C나 맞아요. 그런데 단백질 중에서도 가장 생체 이용률이 높은 것은 달걀이에요. 맞습니다. 계란. 그래서 계란도 섭취하셔도 되고 그런데 가장 낮은 게 돼지고기 붉은 그런 거죠. 그다음에 달걀 다음으로는 해산물이 있고 그런데 저도 약간 여기서 제가 날카로운 비판적인 시선을 하지마 하지마 해산물의 치명적인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 나비거든요. 수은 중독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바다의 먹이 사슬은 아무래도 플랑크톤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고기부터 큰 고기 우리가 큰 고기를 섭취할수록 그게 아무래도 더 중독될 확률이 굉장히 커졌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수은중독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 모든 어류에 관련된 건 아니고 우선 큰 어류도 예를 들면 참치 그런 애들은 수은에 어마어마하게 중독이 돼. 그래서 웬만하면 드시면 안 되고 그러나 뭔가 고등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먹는 가자미라든지 그런 건 수은중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있다 하더라도 수은을 배출시킬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이거 팁인데 나도 아직까지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도 안 드렸는데 수은을 아주 확 뺄만한 아주 간단한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땀 땀을 흘리면 돼요. 운동해서 땀을 흘리든지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든지 운동하기 싫으면 그냥 사우나가 싶어요. 너무나 간단하지만 근데 확실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다고 하면 저는 항상 고객들 제자님이라고 하는데 제자들한테도 항상 트레이닝을 시키는 부분이 완벽한 건 없어요. 항상 손익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를 얻었으면 하나를 내줘야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손해가 많으면 안 되지. 내가 수은을 얻다 하더라도 그거를 뭔가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다 음식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도 어떤 섭식생활 즐거움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았던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좋은 팁. 이거 저희 채널의 최초 공개네요. 최초 공개네요. 감사합니다. 정통 바디빌더들이 부채쌀과 우둔쌀만 먹는 것에 대한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고 이중욱님이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근데 사실 뭐 무조건 또 그게 부채쌀과 우둔쌀을 먹는 것이 나쁜 거는 또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무조건 치우치고 과해지면 과유불급이죠. 사실 이 문제는 어떤 우리가 어떤 입장에 취해져 있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어떤 이제 결과나 이야기의 전개가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바디빌더 입장에서는 근육을 키우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내 인생에서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분들은 그 목숨 걸고 하는 거고 이건 내 전부이기 때문에 바디빌딩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뭐 육류, 우둔쌀, 지방 없이 먹으면서 그래서 근성작을 키워놓은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만 예를 들면은 암이 있으신 분들이 뭔가 붉은색 고기를 먹는다고 하면은 절대로 큰일 나죠. 엄청 위험해요. 암이 더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입장이냐 어떤 관점을 취하고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선택권들이 다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알림의 채팅처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우리 선시티님의 항상 그 영감을 받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바디빌더들은 정말 목숨까지 걸 정도로 근육을 키우는 거에 집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내추럴 바디빌더로서 그런 사람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더러는 목숨을 진짜로 걸어서 약물까지도 사용하는 바디빌더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메인 스트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같은 내추럴 바디빌딩 지향하는 약물 근절과 올바른 바디빌딩의 회귀를 주장하는 그런 같은 배를 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추럴 바디빌딩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을 내용이긴 해요. 왜 내추럴 보디빌딩을 할까요? 이거에 대한 그냥 선시티 형님의 그냥 뭐 개인적인 의견. 무슨 내추럴은 제가 운동하는 이유는 근육을 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정도 맞는 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근육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고 내 인생이 전부라고 하면 저도 그런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내추럴을 해야 되는 이유는 건강이 뭐예요? 아니 운동이 뭐예요? 건강하고 직결된 거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내가 약물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건강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죠. 어떤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딱 그분들이 그런 어떤 여러 지식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분명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저도 이제 듣기로는 어떤 여성분들이 대회를 준비를 하다가 어떤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입원하는 경우들도 있고 자산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거는 어디 뉴스에서도 찾아보기도 힘든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딱 이쪽 분야에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내추럴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많은 분들이 저의 영상을 보고 저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저렇게 건강하구나 사람한테 어떤 대하는 태도부터도 매너가 있구나 그런 어떤 바람직한 거를 저도 운동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리고 싶고 그분들도 저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한테 영향을 이렇게 행사하는 거 그런 거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약을 사용했다. 우선은 약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한 10년 20년 향후 그때 지나면 분명히 나 약물 써 스택 뭐 써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말하는 시대는 분명히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속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도 못해하고 그런데 나는 안 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남들을 가르칠 때는 또 그것만 싹 빼고 가르치다 보면 이 사람만큼의 어떤 효능도 나오지는 않고 그럼 만약에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이 정도의 효능을 빨리 느끼고 싶다 하면 그때 이제 뭔가 약물의 관련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약에 관련된 부작용과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나는 근육 만들래 이거 어떤 이런 즐거움 오락적인 부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만 갖고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몸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른 상태에서 사용하다 보면 분명히 나중에는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올바르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추럴 바디빈딩은 하는 이유는 제가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야. 평생 앞으로 60, 70, 80 때에도 건강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어떠세요? 세은님은? 저도 같은 생각이죠. 사실 저도 저는 쫄보 중에 쫄보라서 내가 건강을 담보로 무언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민감한 편이고 제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표가 제일 첫 번째가 근육을 만들어서 내 몸과 내 삶을 같이 건설해 나가서 근육을 만든 몸 때문에 내 삶이 영향을 받아서 또 성공하는 길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삶의 첫 번째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을 쓰지 않는 거는 약물을 써서 몸이 첫 번째로 만들어두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정말로 최고가 되고 주목을 받고 한들 건강이 무너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럼요. 심지어 건강하더라도 만약에 부작용이 없었어요. 운이 좋아서 부작용도 없고 정말로 여드름 하나 안 났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 해도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몰라요. 그럼요. 언젠가는 사람은 늙고 병들고 근육이란 근육은 다 없어질 텐데 나이가 들어서 언젠가는 없어질 거에 대해서 무엇하러 내가 무언가를 담보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뭔가 목표를 갖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을 즐길 줄 알고 천천히 가는 거를 배움의 기회가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제대로 배울 수도 없고 뭔가 간과한 것들도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몸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있는 거지 누구나 다 몸 만드는 시대가 만약에 온다면 좋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이제 몸 좋은 거는 가치 없는 세상이면 너무 씁쓸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이 희귀해야지 저희는 가치를 갖잖아요. 그렇죠?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그때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요? 삐쩍 말랐을 때는 맞아요. 희소성이 있을 수도 있죠. 근육 없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아주 뚱뚱한 사람이 인기가 많아지거나 아니 근데 저 와인 한 잔 해도 될까요? 원래 자기 전에 와인 한 잔을 하는데 제가 승현님한테도 한 잔 한다니까 한 잔 다시 한다고 해가지고 한 잔 하시죠. 와인 잔이구나. 저는 보통 와인도 약이라고 차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항상 차 잔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마시거든요. 여러분 저희는 약간의 살짝 치중진단만 와인을 마시면 수명에 관련된 어떤 물질이 활성화돼서 수명이 연장된답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에 한 잔은 꼭 마셔요. 점심때 한 잔 저녁에 한 잔 아 이거 배경을 어떻게 바꾸는 건지 까먹었네 아 여기 있다 저는 예 잠깐 배경을 없애고 예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비대면 저희 짠 한번 하시죠. 잠시만요. 아 예 안주도 준비했어요. 이렇게 치즈랑 닭가슴살 아 아 만능 바디빌더야 예 와인이 이거 1년 전에 사고서 먹질 않아가지고 따야 됩니다. 어떻게 있다는 거지. 지금도 뭐 잘 숙성됐겠죠. 와인을 정말 오랜만에 제가 저번에 뱅쇼 아시죠? 형님 뱅쇼 뱅쇼라는 음료수가 있어요. 와인으로 끓여서 만든 음료수를 제가 혼자 집에서 만들어 먹었거든요. 오우 진짜로? 나중에 저희 집에 놀러오시면 제가 이제 끓여드리겠습니다. 아 놀러갈 때는 제가 뭘 가져가면 될까요? 저는 항상 닭가슴살만 드시니까 제가 조금 해산물 위주로 한번 몸만 오시면 됩니다. 하하하 요즘 이제 거의 방어처리 끝났는데 방어 하나 들고 갈게요. 오우 방어 그렇죠 방어 괜찮으세요? 아 좋습니다. 방어 좋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끝나야지 저희가 또 볼 수 있죠? 어? 저 BK님이 손시티님 3대 얼마인가요? 체지방류 5,6펀드 못할 것 같은데 뭐 제가 그런 걸 따지는 거는 아니지만 어 제가 이제 어 스쿼트 할 때 사이드로 양쪽에 20킬로 플레이트 3개를 꽂고 오우 160 레인지 스쿼트이라고 하죠? 끝까지 갔다가 맞나요? 그거? 쭉 내려갔다가 일어나는 걸 최대 2회 정도 하거든요. 오우 140킬로네요 참 네 그리고 그 원안엠으로 데드리프트는 제가 어 4개 플레이트 4개를 꽂고 오우 그 다음에 벤치프레스는 많이 해봤지만 양쪽에는 20킬로 2개 말고는 해본 적이 없네요. 그럼 140, 180, 100 그러면 아우 수자에 약해졌어 320, 420 이상이 되네요. 420 그럼 체지방류는 계속 이런 거고 그렇죠. 오늘도 제가 한 7주만에 이제 헬스장을 갔는데 데드리프트를 했는데 양쪽에 3개 꽂고 10킬로 차례를 꽂고 루마니안으로 했지만 음... 간만에 했네요. 어! 어우 죄송합니다. 이걸 꼭 뽑아야 돼가지고 어우 뽑았어요. 네, 꼭 소리가 났네요. 와인 먹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요거는 또 이렇게 해야죠? 저는 블루라이트를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은 블루라이트를 째면은 수맨의 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우야... 그 옆에 토마토예요? 딸기예요? 딸기입니다. 이야... 혼남 혼남 많이 안 마실게요 마셔요? 많이 드시고 치중진담 해보세요 그럴까요? 아 괜찮네요 요 정도만 저번에 뱅쇼를 제가 잘못 끓여가지고 취하더라고요 알콜이 날아가야 되는데 알콜이 살아있어가지고 취할 뻔했습니다 아니 운동할 때는 완전 프로인데 실제로 보면 약간 허당끼가 있으셔 아 그게 또 제 매력이죠 제가 허당끼가 좀 센 편이라 실제로 보시면 다들 놀라더라고요 원래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안 됩니다 좀 부족한 면이 있긴 해야죠 저희 자, 짠 하십시다 아 여기 그림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여기 여기 경계선 하나 둘 셋 반대입니다 이게 조금 딜레이 때 아 그렇구나 짠 반대 여러분 죄송합니다 딜레이 때 이거 잠깐만 짠 안녕 키로 잠시 조금 기다려야 돼 이거 딜레이 때요 지금 나는 지금 이미 갔어 오케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세요? 오케이 했다고 치고 돌려마셔야 돼서 돌려마셔야 돼요 맛있네요 어우 와인 오랜만인데 맛있네요 저는 치즈랑 닭감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허당인가요? 허당 맞습니다 파워빌딩님 오늘 늦게 자고 있습니다 원래 아홉시에 자야 되니까 아 이게 짠해 보인다고 아 짠 짠하다고 말씀하신 줄 알고 굉장히 또 씁쓸했네요 예 맞아요 여기 액트널물 이게 제 친구랑 만든 옷입니다 어 이런거 좀 홍보해도 됩니까? 아 네 하셔도 됩니다 개치비님하고 승현님 또 뵙고서 이거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헨리 넥 네 이런식으로 좀 이제 타이트하게 좀 더 어 여러분 몸을 보세요 몸 아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쉬었는데도 네 내추럴이 또 장점이 근 손실이 빠르지 않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근 손실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동을 안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하루하루 그런 네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구요 너무 오래 셔 가지고 지금 그래서 닭감살 드시는거 아니에요? 아 닭감살입니다 이거 제가 너무 안 먹어가지고 요새 좀 다시 챙겨 먹고 있어요 썰어야 되는데 안 썰리네요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들 운동 시작하고 계시죠? 저도 저번주에 등록하고서 이제 어제 오늘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또 승현님 한 분 다 만나가지고 같이 운동 꼭 하고 개치빈님도 꼭 나오세요 하람이 또 서울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오하람 선수는 자 먹으면서 이제 또 네 후반부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신체 부위 뭐 이런게 있으신가요? 있어요 아 이두 왜냐하면 네 맞아요 맞아요 제일 처음에 운동할 때는 내가 헬스장을 간게 아니라 그냥 힘이 세지고 싶었어요 제 어머님 제 여동생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네 근데 힘이라는게 하체를 생각하진 않잖아요 제가 그때가 93년도 3년도였으니까 저 중학교 1학년 94년도 어 그때였으니까 이만큼은 되겠다고 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덤벨하고 푸샷만 했어요 그러고서 그 이후부터도 이두 운동을 꾸준히 해서 어 지금은 이제 운동을 이두 운동은 거의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어 그래서 제가 제일 맘에 들어하는 저의 부위라고 할까요 이두 음 저도 실제로 또 봤잖아요 실제로 봤을 때도 이두가 또 굉장히 인상적이시고 좋으시더라고요 혈관이나 뭐 이런 이두의 분리도 장도 단두도 분리되어 계시고 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떠세요? 음 아까 저 또 사진 있잖아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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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거 또 복근이 또 아이고 이렇게 또 멋지십니다 여기가 이렇게 분리가 확연하게 외복사근과 복지근이 확연하게 굽은 선이 딱 지는게 사실 다이어트 다 됐다 잘했다 라는 기준이 되는데 완벽하시죠 네 이때는 저기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계속 운동을 못댔을 텐데 그래서 저는 등산 한 번 했는데 아 북한산을 제가 처음 갔어요 네 이 전날 북한산 갔는데 북한산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제가 산을 그냥 히치하이킹 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이거는 완전 암멩둔반처럼 완전 되게 거칠더라고요 근데 그때 런링하고 싶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간만에 운동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북한산 역에서 끝까지 갔는데 달렸어요 그래서 한 시간 반만에 어떤 분들은 3시간 걸리고 2시간 반이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1시간 반만에 올라가서 갔다 와니까 이제 글리코게인이 쫙 빼지고 하니까 다음날 쫙 자고 일어나니까 완전 수분도 좀 빠지고 네 이거는 진짜 대회 당일날 컨디션이랑 똑같아요 그 선수들 음 와 이게 근데 평상시입니다 와 네 그리고 등도 아 이도 여기 사진 나오네 이도 딱 보이죠 네 어깨 어깨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내추럴들이 키우기가 어렵다고 하는 부위가 이제 어깨랑 승모근인데 어깨도 정말 근질도 좋으시고 저는 승모근 등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 데에 비해서도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고강도로 엄청 하거든요 거기서 바벨슈러그를 하는 사람이 거의 저 말고는 없을 정도니까 허사 실시점으로 가면은 참 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도 이 어깨가 충분히 좋으시고 광배근도 딱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 있고 대원근 이렇게 잘 나오시고 여기 극하근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요것도 이제 어우 멋지세요 아니 왜냐면 저는 등을 볼 때 여기를 보거든요 요거요 동글동글하게 나와야 돼요 요게 예 동그랑이 극하근이 나와야지만 이제 저는 악마의 눈 등이 좋다 예 그렇죠 등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 발면으로 돌아가서 어 나이가 이제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나 봐요 나이가 민감 민감하시진 않으신가요 괜찮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저는 그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그 남자 배우 이시연님 이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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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보다 한 살 많아요 아 적어놓겠습니다 배우 이시연보다 한 살 많으신 한 살 아 그리고 배우 연예인 얘기가 나와서 근데 그 가수 G.O.D. 김태우님이랑 또 또 되게 친하시잖아요 네네 중학교 때부터 동창회고 아 제일 친한 친구고 이제 가수 친구들은 뭐 이제 KCM도 있고 오 김치맨 김치맨 네 KCM님 또 요새 시즌비 시즌 B 가수 B님의 또 유튜브에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음 B님이랑도 또 친분 있으시잖아요 어느 정도 네 그냥 얼굴 보면 딱 인사할 정도로 태우 때문에 많이 이제 얘기도 해보고 만나보고 같이 이제 놀러 간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뭐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그런 사이 정도는 아니고 얼굴 보면 누군지는 알 정도 네 어 오랜만에 뵙네요 막 이렇게 인사하는 그럼요 네 아 부럽습니다 저도 뭐 그러다가 김태희도 보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런 것보다는 저는 네 어 그 김태희 결혼식 때 네 그 여자 배우신데 왜 코가 되게 커가지고 여기 점이 있어가지고 한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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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또 남자 배우하고 결혼하셨는데 연정훈 연정훈 맞아요 와 한가인님을 제가 멀리서 봤는데 진짜 코가 진짜 너무 이쁘더라 얼굴도 너무 이쁜데 코 멀리서 보니까 코 이쁜걸로 워낙에 유명했어요 맞아요 연예인 이를 때 실제로 보니까 아 저분은 진짜 연예인 맞구나 하하하하 제가 형 보면은 연예인 같거든요 항상 예이 아 진짜로 저 피디님도 항상 개최피 피디님도 아 진짜 형은 연예인 포스 있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이거 카메라 실물 보셔야 돼요 카메라로 못 담아요 포스 있으세요 아유 아닙니다 얼굴이 진짜 주먹만 하셔서 아유 저도 제가 그러니까 그때 저희 봤을 때 제가 막 그렇게 농담반 진담반 아 나는 진짜 형님처럼 나이 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유 아 기억나요 근데 그게 또 두렵기도 하다고 하면서 왜냐면은 형님도 이제 사실은 연애를 응 지금 안 하고 쉬고 계시지 않나요? 아 저는 이제 연애한 지 1년 됐어요 아 진짜요? 안녕 우리 그때 있을 때는 몇 년 몇 년이었지? 난 그때 5년 동안 못 했어 어 맞아요 맞아요 승윤씨도 그 당시 때는 5년이었죠 아 아 어 근데 나는 이제 탈출했네 아 근데 그럼 오히려 더 잘됐습니다 오히려 더 잘됐습니다 아 나도 형님처럼 나만의 인생을 즐기다가 충분히 즐기다가 이제 또 짝을 찾아가지고 이제 근데 짝을 찾을 때는 항상 우선은 내가 이 관심사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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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가 대답을 해주네 외롭다고 또 여자가 또 목소리가 나와요 또 아이고 아 아 이야 이게 그 너무 좀 뭔가 이렇게 분산을 시켜야 돼요 몰입도를 항상 운동만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누굴 만나고 있어요 누굴 만나기 전에도 그 만날 수 있는 어떤 대상에 관련된 그리고 어떤 그런 감정에 관련된 그리고 영화를 한편 보세요 로맨틱 코미디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어 저 요새 이제 제가 유튜버 중에 고몽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로맨틱 코미디 영화 에 드라마를 리뷰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음 그거를 제가 한 로코만 한 다섯 편을 넘게 봤는데 약간 설레면서 그죠 또 오해영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드라마 아 아 옛날 옛날 거 맞아요 어 맞아요 어 그거를 보는데 약간 아 설레면 약간 그 복잡 미묘한 감정이 약간 살아나더라고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그 감정을 이어달리기 네 이 스위치가 딱 켜졌어요 연애 스위치가 이번에 딱 그것 때문에 살짝 켜졌는데 여자가 없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형님 아 진짜로 되게 매너있는 남자예요 되게 신사적이에요 그 그 구독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그 되게 신사적으로 딱 옷 입었을 때 그 그 스웨이 사진 인스타그램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난 그럼 진짜 멋있더라 내가 내가 제일 못하는 게 그거 나는 옷을 나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까 몰라가지고 아니 형님은 뭘 걸치셔도 멋지세요 진짜로 네 아니 저 친구가 운동하는 인베킹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항상 저를 지적하거든요 그 친구도 옷을 달리 갖고 오는데 넌 도대체 이거 뭐냐고 옷도 제가 뭐 10년 전에 입던 거 입고 입고 하니까 제발 좀 바꾸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래서 새해에는 좀 뭔가 비주얼적으로 옷도 좀 한번 깔끔하게 입어보고 할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제 유튜브도 좀 이렇게 가꾸려고 맞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혹시 저기 선시티 파이프스타 유튜브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 유튜브는 뭐 이제 어떤 저탄고지가 위험하다는 것을 어떤 알리기 위함이고 제 키로바이옴에 관련된 것들은 점점 이제 할 계획인데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러나 제가 키로제닉에 관련된 이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다양한 영양학적인 정보 어떤 호르몬에 관련돼서 어떤 병리학적인 관련돼서도 앞으로도 이야기를 할 계획이니까 계속 저를 좀 봐주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참고될 만한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꼭 구독 구독 아 구독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아까도 뭐 사실 제가 질문 리스트에 있던 게 싱글이신 줄 알고 제가 싱글 선배로서 조언을 부탁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미 또 품절이 되셨네요 아이고야 이런 저도 그 전철을 밟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철을 아까 뭐 오해영? 뭐 그 드라마 이런 거 많이 살펴보세요 네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아기자기한 것도 한번 살펴보고 일본 애니메이션? 저 일본 애니메이션을 일본 애니메이션을 못 보겠습니다 어 아 맞다 맞다 오그라들어 아니 그런 거 말고 그 뭐에 아 너의 이름 아 아 나도 그런 거 아는데 한번 보는데 너의 이름인가 뭐 그런 거 아키미노 나마에 와 뭔가 힐링될 만한 것들이 나도 우연히 봤는데 그렇죠 어 나도 간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보고 그냥 우연히 봤는데 너무 힐링돼서 좋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시간을 달리는 소녀나 뭐 이런 거 재밌게 봤습니다 응 파울의 움직이는 성 진짜 제 최애 또 애니죠 아 너무 옛날 거잖아 아 근데 그 명작이라서 너무 예 그것도 이제 보면은 또 그런 감정이 좀 들죠 예 그럼요 그런 감정을 위해서 저는 제 큰 큰 가장 문제는 잉원 같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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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지금 이거 여기 지금 블랙핑크 이렇게 사진 해놓는 게 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블랙핑크 를 너무 좋아하는 게 아 눈이 너무 높이죠 예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예 반성하겠습니다 눈이 너무 높으세요 어제 또 블랙핑크 얘기가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블랙핑크가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온라인 언택트 콘서트를 했어요 유튜브로 최초로 네 유튜브로 콘서트를 한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 들어왔나요 많이 봤죠 저도 이제 관람을 집에서 했죠 아 어제 일요일이었습니다 서브 다운도 안 될 정도 아 그 정도는 아니고 예 근데 그 블랙핑크가 국내 유튜브 채널 가운데 1위에요 5천 5천 6백만인가 그래요 구독자가 넘사벽이죠 이야 연예인이야 예 가수 통틀어서도 1등인가 2등 전 세계 통틀어서도 이야 1등인가 2등일 거예요 아마 그럼 1등이 BTS인가요? 아니요 BTS보다 높습니다 1등이 아마 저스틴 비버 아니면은 음 블랙핑크일 거예요 음 그래서 저를 덜어 진짜 홈모노다 예 저를 홈모노라고 홈모노는 홈모노가 뭐예요 진짜다 그러니까 찐 진짜 덕후다 어 홈모라는게 진짜 덕후라는게 홈모노라고 뭐 정확히 뜻은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쓰더라구요 아 인터넷에서 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탈 블링크를 해야지 여자친구를 사귀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음 아 그래서 이렇게 저희 키토제닉 보디빌더 키토 바이옴의 창시자 으흠 365일 체지방 5%를 유지하고 계시는 네 선시티파이브스타님 모시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이제 한 번 7,80분 정도 80분 90분 이렇게 보고 계신데 네 네 제가 준비한 뭐 질문은 어느정도 다 질문 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아 아닙니다 네 운동스타일 이런거 아까 이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네 어느정도 말씀하셨는데 뭐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뭐 운동스타일 어떻게 했다 나는 뭐 이렇게 했다 추첨해주고 싶은 방법 뭐 이런거 있으실까요? 저는 음 제가 주로 사용하는 트레이닝 방법론 중에서는 거의 저는 고중량을 꼭 항상 넣어요 꼭 운동을 할 때 적어도 3세트 정도는 고중량 아 그래야지 좀 운동했다는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워낙에 제가 뭐 선천적으로 타고난건 아니고 제가 손발도 얇을 뿐더러 저도 이제 남성호르몬 수치를 쟌적이 있는데 아주 그냥 평균이에요 5.7 정도 나왔는데 음 그래서 뭔가 타고나지는 않았거든요 절대 네 그래서 어떤 힘에 관련돼서도 저도 이제 나이가 계속 이제 마흔 살이 이제 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줄어든 감이 없지 않아 있을텐데 그거를 좀 유지하고 싶은 저만의 조금 집착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고중량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도 하고 음 그게 아마 제 스타일일 거예요 고중량으로 하는 그러니까 요점은 체지방을 낮아지고 또 이제 키토 바이옴 키토 제닉은 반드시 꼭 고중량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요 저는 그런거는 전혀 상관없고 그건 아니지만 키토 제닉은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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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개인적인 훈련 스타일 네 그동안 쭉 해왔던 훈련 스타일이죠 그리고 연관 지어서 제가 궁금한게 그냥 혹시 도움이 될까요 키토 제닉이나 또는 체지방을 낮게 유지하는 사람이 호르몬에 대한 목적으로 고중량 훈련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이 정확하게 제가 체지방률을 5% 네 체지방률도 낮고 키토 바이옴이나 키토 제닉 시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중량 훈련을 통해서 호르몬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까지 좀 이렇게 논리를 확장해도 될까요 내가 제가 키토 제닉을 하면서 체지방률을 5%를 유지하는데 고중량을 함으로써 뭔가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이득 보는 거는 고중량으로 해서 얻는 거는 없고 그냥 저의 근력이 향상되고 어떤 뭐 이제 운동 퍼포먼스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뭐 힘이 점점 손실되지 않는 걸 유지 방지해줄 수 있는 그게 있지 제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호르몬이 제가 갖고 있는 호르몬은 타고났고 거기에서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거는 없죠 하지만 키토 제닉을 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지방산을 섭취하면서 이 성호르몬 그런 호르몬들이 전부 다 이제 콜레스토렐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그 제로가 콜레스토렐이거든요 근데 저희 키토는 탄수를 섭취 안 하더라도 좋은 지방산을 갖고 그런 콜레스토렐을 잘 만들어내니까 어떤 예를 들면은 그냥 일반적인 바디빌딩 시기욕법을 하는 거와 키로제닉 시기욕법을 했을 때 바디빌딩을 했을 때 어떤 성호르몬 관점에서는 체제 방률이 똑같이 5%다 했을 경우에는 키로제닉 시기욕법이 좀 더 성호르몬의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게 수치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체제 방률 5%를 유지하면은 어떤 이제 성욕 같은 것도 좀 주로 사그라들기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던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콜레스토르 지방을 아예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호르몬의 연료가 바로 그 지방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지방을 섭취했기 때문에 그런 떨어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5% 6%를 유지하는데 성호르몬이 떨어지지 않냐 뭐 어떤 이제 남성미적인 부분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봤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이야기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만약에 키로제닉을 하시다고 하면은 걱정하실 필요가 확 납득이 되네요 어쨌든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방산을 유리한 거를 잘 섭취를 했을 때는 호르몬적으로 문제를 겪지 않는다 근데 실제로도 지금 형님이 저보다 나이도 있으시지만 저는 최근에 지금 호르몬 검사했을 때 남성호르몬 수치가 저는 5가 조금 안 됐거든요 4.9인가 8인가 나왔어요 저는 그럼 몇 시에 검사하셨어요? 좀 늦게 됐어요 늦게 저녁에? 네 오후 한 3시인가 그때 재가지고 그러니까 제 컨디션 좋을 때가 이제 아침이죠 입 나자마자 빡 재야 되는데 이제 이번 주 이제 저기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재요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이번 주네요 내일 모레 이제 금요일날 재는데 그때 이제 아침에 재서 한번 그때 다시 한번 아 오케이 꼭 6까지 가시길 네 6을 넘어야될 텐데 아 이제 채팅도 좀 많이 이제 좀 올라오는데 저녁 식사에는 인슐린 분비에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좀 넣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키토시스에 잘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오디알림이 고민을 올렸어요 음 그건 탄수화물 양을 또 찾기보다는 탄수화물을 먹는 어떤 단백질 양도 살펴봐야 돼요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포도당 신합성이 일어나요 아 맞아요 포도당 신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탄수를 안 먹어도 단백질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했을 때 있는 포도당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단백질 양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탄수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예를 내가 같은 100g을 먹었을 때 나는 키로아웃이 안되지만 다른 분은 키로아웃이 된다 근데 그걸 살펴보면 음식의 문제이기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포도당을 수송하는 포도당 수송체라는 글루토5라는 어떤 물질이 있어요 효소가 그게 근육 세포에서 딱 올라오면서 포도당을 이렇게 다 끌어당겨요 근데 그 수가 적은 사람들은 같은 양을 먹어도 뭔가 인슐린이 스파이크 친다는 그래서 어떤 분은 김치만 먹어도 스파이크 치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근데 글루토4 그 5를 글루토4 포도당 수송체를 올리기 위해서는 또 이제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긴 좌식 생활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오래 앉아있으면 글루토4가 수가 줄어들어요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네 저희도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오래 앉아있어서 잠깐 일어날게요 네 글루토4 살려야 되니까 글루토4 근데 저도 헬스장을 등록을 하면은 근처를 안 하고 항상 도보로 한 20분 정도 되는 데로 일부러 찾아서 등록을 해요 그럼 왔다 갔다 40분 45분 걷잖아요 네 저도 맨날 이제 일을 앉아서 일을 하다 보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만이라도 좀 걸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도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음식에서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나의 어떤 운동량 자식 생활의 시간대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도록 해보시면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 단순한 식이요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네요 정말로 정말 라이프 스타일 먹는 거부터 생활습관 뭐 옷 입는 거 내가 생활하는 양식 이런 게 모든 게 다 집약된 게 바로 키토 바이옴이네요 진짜 그쵸 이제 건강을 우위에 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제가 하는 늘 슬로건이 있어요 음식은 연료가 아니라 정보다 음식은 정보예요 우리가 바디빌딩하니까 근육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정보를 먹게 되면은 그만큼 근성장에도 더디겠죠 나오긴 하겠지만 더디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성장에 좋은 음식도 좋은 단백질 명언입니다 명언 음식은 정보다 명언입니다 다 메모하세요 여러분들 자 또 댓글이 또 있습니다 형님 벌크업을 몇 달간 진행한다고 5끼씩 최대한 깔끔하게 먹었는데 최근에 혈압을 재보니까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끼니를 줄이고 운동 강도를 더 높여야 하나요? 벌크업 중단하고? 우선은 혈당이 높다고 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올라가요 예를 들면 인슐린이 올라가면은 우리 뇌가 뇌에 있는 예를 들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수축이 돼요 네 그러면은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 근육을 위해서 그런 5끼를 먹는 게 아니라 내 건강 내 뇌를 보살피기 위해서 끼내를 줄이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5끼를 먹었는데 또 혈당이 올라가 운동도 했는데 그럼 운동 강도는 빡세게 했는데 거기서 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체력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저장소는 에너지 저장소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냥 음식 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음식의 끼니 시간대에 5끼에서 4끼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로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혈압이 굉장히 또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혈압이 비정상이 된다면 지금 목적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한번 대접해 보일 필요는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혈압이 높다는 말씀이시구나 혈당이 올라가 혈당이 아니라 혈압 혈압이 혈압이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메커니즘은 동일해요 좋습니다 BDNF가 키톤 체중 하나인가요? BDNF는 뇌의 신경 세포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 아랫분이 말씀하시죠 뇌의 유래 신경 영향인자예요 BDNF가 많으면 말할수록 뇌가 똑똑해집니다 키톤은 BDNF를 만들어내요 아 제가 키톤 그래서 제가 키로제닉을 하는 키로바이옴을 하는 이유가 마이크로바이옴 그 바이옴 장내 미생물을 관리해서 어떤 항암 항염증작용 체중 감소 그런 역할들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키톤의 이점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뇌에요 뇌를 엄청나게 똑똑하게 해줄거예요 거기에 그중에 메커니즘의 하나가 BDNF 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나름 저는 고등학교 때 그래도 똑똑했거든요 어릴 때 근데 요새 굉장히 바보가 되는 느낌이에요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나고 저는 언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편이었는데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언어적으로 어느정도 능력이 있었는데 아 자꾸 이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휘가 옛날만큼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말이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좀 끊긴다든지 생각을 한다든지 그렇죠 저는 옛날부터 좀 이렇게 이렇게 뿜어내는 스타일이었는데 뭔가 막히고 단어가 생각이 안나니까 오래 걸려요 막 이렇게 딜레이가 되더라구요 근데 그게 또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사회생활을 계속 꾸준히 하다보면은 사회생활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뇌가 계속해서 상대의 거짓말을 하는지 하는지 또 분석해야 되고 내가 잘못한게 있는지 없는지 또 계속 분석하고 눈치를 보고 계속 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하고 더 이상 사람을 안 만나고 사회생활이 멀어지기 때문에 말을 안해요 우선 그냥 눈으로 계속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구사력이 낮아질 수는 있어요 아 그랬나 봅니다 그러면 하도 집에만 처박혀있어가지고 그래서 나가라 네 맞습니다 나가서 여자도 좀 만나고 그렇죠 여자 만나고 얘기도 좀 하고 네 아 그러니깐요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짜 고통을 받는 게 진짜 많아요 특히 제가 제 제자님들 중에서는 또 여성 제자님 아이를 두신 분들이 계신데 아이들이 특히나 그래서 집안에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진짜 뛰어놀어야 되는데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게 아이가 아니까 아이들의 뇌가 빨리 발전하려면 아이들끼리 만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자꾸 그냥 유튜브 보고 있고 넷플릭스나 계속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넷플릭스 엄청 맛있습니다 저도 어차피 또 질문이 또 많이 왔어요 선시티님이 보충제 업계를 바라보시는 관점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그전에 개측이 존자리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보충제 업계를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뭐 이제 보충제라는 건 여러가지 있죠 서플리먼트도 있고 단백제 우선은 지금 바디빌딩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BCA라든지 뭐 프로틴 관점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모든 식품업계는 목적은 이윤이에요 절대로 인간의 건강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절대 예를 들면 진짜 좋은 품질이 좋은 질이 좋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음식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프로틴만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조공정이 완전히 형편이 없어요 거기에는 GMO라든지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요즘에는 고열에 가열해가지고 파우더식으로 만들죠 그러다 보면 안 좋은 물질도 쓰고 고열에 가열했을 때 제조공정에서 핵산이라는 것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핵산은 또 바람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 여러가지들이 다 집어넣어 있어요 생각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복충제라고 쳐 한 통에 담겨있어 이 제조공정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래 닭간음살이 있다고 쳐 이 제조공정도 살펴봐요 얘가 그레스세드든 아니면 뭐 공장이나 축산이든 간에 결국 얘는 생물이고 물론 이 아이는 곡물을 먹고 항생제도 받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품 첨가물을 먹는다든지 고열에 막 가열한다든지 저는 이 보충제 이런 것들은 이미 좀비 음식을 표현하거든요 좀비 음식 이미 죽은 애들이에요 죽은 애들 갖다 다시 만들어서 우리를 먹이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음식은 연료가 아니라 정부다 얘네들은 연료만 들어있어요 정부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진짜 내 바디빌딩 관점에서 그리고 건강 관점에서는 서플리먼트보다도 질 좋은 소고기라든지 닭고기라든지 해산물이라든지 섭취하시는 게 훨씬 좋죠 저는 모든 식품 업계들은 그냥 하나의 목적밖에 없어요 바로 이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저는 예전에 BCA를 세 번 먹었어요 운동 전 운동 준 운동 후 아무 도움 안 돼요 아무 도움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그 식품 첨가물을 많이 먹게 되어서 좋을 거는 절대로 없거든요 예를 들면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장에 있는 행복 호르몬인 세라토닌이 있는데 그 수치를 떨어뜨리기도 해요 그러면 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연구 논문들도 그러니까 그런 식품 업계에서 만든 애들은 최대한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지 않을까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보충제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런 것도 하면 의견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보디빌딩을 하려고 하면 보충제라도 먹어가지고 일말의 가능성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그 일말의 가능성과 그런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챙겨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완전 프로페셔널한 사람이고 진짜 0.01%라도 1%라도 얻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우리는 회사를 다니고 학생이고 일을 하고 죽고 하는데 우리가 뭐 굳이 그런 것까지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자 뭔가 뭐 보충제에도 집중하고 단백질에 집중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진짜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일 경우에는 보충제보다도 건강한 음식을 챙기고 그리고 그런 바디빌더들도 보충제만 절대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보충은 보충하는 것 뿐이지 매일같이 가져가는 건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우리가 정도 제대로 정보를 알고 캐치함으로써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보이는 것만 믿고 따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국대 직장인 팔씨름 선수 심승호 심승호 선수가 박찬호를 뛰어넘는 토크라고 저한테 또 이제 5천원을 감사합니다 승호야 고맙다 우리나라 국내 왼팔 팔씨름 1등입니다 팔씨름 1위에요 남자들의 남자들의 로망이에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팔씨름 잘하는 게 로망이잖아요 내가 2주가 나오는 게 로망이 아니라 그 로망을 모든 남자들의 로망을 이루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또 보디빌딩도 하고 있어가지고 또 내추럴로서 또 보디빌딩 대회 나가가지고 또 우승도 다수하고 와 그런 또 이제 내추럴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서 직장인이시고요 직장인이에요 네 맞아요 야 손목 두께가 손목 둘레가 평균적으로 18cm만 돼도 엄청나게 두꺼운 상위 유전자거든요 이 친구는 손목 두께가 20cm에요 네 지구상에 몇 없는 분이시네요 몇 없어요 대단한 친구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런 고수들이 다 널려 있어요 분명히 네 맞습니다 자 선시틴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저희의 바램대로 투머치 토크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오디오 쉬지 않고 제가 오히려 제가 오히려 오늘 말을 많이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님 오늘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아 다행입니다 아니 좀 지겹지 않으셨을까 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우리도 그래도 이렇게 와인 한 잔 하면서 네 맛있으니까 아니 그 전분들하고는 이제 술도 안 드셨죠 아니 한 잔 또 하죠 저도 한 잔 더 하고 싶어요 아 또 할까요? 아 저는 원래 최대한 한 잔인데 저 약간 취하는 것 같아서 아 나 오늘 분위기에 취해 많이 마신 것 같아요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이만큼 마셨어요 벌써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둘이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하고 함께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지금 네 70분 80분과 함께 지금 술 한 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술이 이 와인이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아 아 일단 이거 안 따지니까 네 먹었다 치고 닭감살 한번 먹고 치즈 먹고 아 역시 바디빌더야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포도당 신합성이 포도당 신생이 일어난다 하셨는데 계란을 많이 드시던데 계란은 여기서 조금 안전한가요? 계란 제가 많이 먹어봤잖아요 4개에서 5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는 포도당 신합성이 일어나지 않고 포도당 신합성이 일어나는 어떤 각 개인만의 인간 생물학이 다 달라요 운동량 근육량 근육량 그다음에 근육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양 아니면 그거 말고 에너지를 만드는 어떤 그 과정에서 짝 풀림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또다시 그냥 에너지를 만드는 그 흐름에서 살짝 여기 사이에서 딱 빼가지고 에너지를 훔치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도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 좀 매우 복잡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란을 그리고 지금 질문하시는 분은 뭔가 한 끼를 많이 먹으면 신합성이 일어나냐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한 끼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 총량을 따졌을 때 보통 우리가 한 끼 많이 먹는 건 뷔페지 그거 말고는 계란 7, 8개 먹는다고 해서 포도당 신합성은 그건 물론 개인의 운동 퍼포먼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요인들을 다 분석을 했을 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달걀은 뭐 더 드셔도 돼요 양이 중요한 거죠 양이 그렇죠 제가 이제 포도당 신합성이라는 얘기가 키로제닉에서는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키로아웃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육류를 많이 섭취하면 당연히 단백질이 많이 먹기 때문에 포도당 신합성이 당연히 일어나서 저탄고지라는 키톤 생명 식욕법을 하시는 분들은 키로시스에 잘 진입을 못해요 한다 하더라도 그 성능이 매우 약해요 그래서 탄수 조금만 넣으면 무조건 나왔어요 저의 키로바임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정보 대박이라고 진짜 감사합니다고 이준욱님이 다시 또 말씀해 주셨어요 치치님이 선생님 저는 저 안경 끼면 얼굴이 쪼이는데 왜 쌤은 그 안경이 얼굴에 절반을 가리는 거죠? 아 이 안경 있어요? 네 진짜 실부를 보셔야 돼요 얼굴이 진짜 원체 작으세요 그래서 몸이 커 보이는 효과는 있더라고요 아 근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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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에 좋으시니까요 자 아까 또 위에 또 댓글이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놓쳐가지고 아 뽀님이 저 위에다가 질문해 주신 건데 선시티님의 식단을 보면서 따라하고 있는데 장기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식이섬유가 높은 브로콜리나 양배추를 쪄서 먹으면 소화가 잘 안되고 가스가 많이 차서 복부 팽만감이 돕니다 야채를 줄이라고 하셨었는데 그럼 어떠한 음식을 더 추가하면 좋을까요? 야채를 그냥 단순히 줄이기만 하면 되나? 우선은 야채를 먼저 줄이셔야 돼요 과민성 장중후군의 증상도 보이기 때문에 식이섬유 섭취하는 것은 좀 보류를 하셔야 돼요 장황의 환경이 그거를 분해하거나 어떤 대사시킬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식이섬유를 좀 줄인다고 하면은 몰라요 키로바염을 하신다고 하면은 지방산의 양을 조금 늘리신다든지 단백질 양도 조금 늘리셔도 돼요 근데 그 단백질 양을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지는 마시고 내가 이제 먹었을 때 어떤 포만감도 조금 든다 할 정도로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먹어서 좋을 건 절대 없습니다 많이 먹으면 활성산소에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노화가 촉진돼요 그래서 단백질 양을 조금 더 늘리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식이섬유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광유성 장중호군이 있으신 분들은 저포드맵이라는 식단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게 100% 다 맞지는 않지만 이것저것 한번 해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것과 맞지 않는 식이섬유를 잘 찾는 게 앞으로의 숙제가 될 거예요 잘 도움이 댓글 치치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쭉 뽀님이었나? 그리고 아까부터 이하 님이 또 굉장히 또 대신 댓글을 많이 열심히 달아주고 계시네요 우리 이하 님 알지 알지 네 항상 감사합니다 이하 님 지방 비율을 어떻게 설정하냐는 또 유동근의 질문인데 사실 이거는 다 개개인마다 다른 거잖아요 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지는 않고 저도 제 영상을 유튜브를 보면 저는 항상 제 구독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셜록 홈즈가 되라고 제 영상에는 다 단서를 심어 놨어요 그냥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실 거예요 저는 쉽게 답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을 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도 계속 이것저것 한번 하면서 데이터를 한번 수집을 해보세요 네 본인만의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아 잠깐만요 아우 이거 어디갔어 그 구호 같은 게 있다고 하셨어요 응? 아아 그거를 꼭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어디 있는지 까먹었죠 제가 항상 영상에 인트로 버전을 하고 본론으로 넘어갈 때 저의 어떤 철학과 슬로건이 담긴 문장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제가 뭔가 논문으로 다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게 무조건 답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고려해 보고 이것저것 한번 손익분석을 하라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것도 참고용이 될 수도 있고 너무 편향적이지 말라 그런 의미도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장을 제가 지금 한번 읊어볼까요? 네 한번 읊어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제가 제시하는 모든 제안들은 해결책이 아니라 사고의 훈련이다 다양한 정보, 다양한 관점을 갖고 그때그때 장단점을 저울지 않은 일종의 손익분석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보다 더 나은 결정이지 그래서 각자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먹어 몇 거나 먹어 그런 사람 말 절대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놀랍게도 또 많은 논문 과학자들이 그 논문을 쓸 때는 뭣뭐입니다 뭣뭐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절대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그렇게 말하니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부분에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참고해 이런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해요 답을 안 줘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맞는 말이니까 이것도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게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즉 그 사람들은 워낙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 편의 논문만으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문장들을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 이해를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럴 것으로 강하게 보여진다 또는 이럴 것이라고 추측되어진다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 이런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또 앞으로의 차후 어떤 이제 논문들을 추가적으로 함으로써 이런 영향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갖고 우리가 뭐야 이거 답을 안 내린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은 우선 만들어준 거에요 한번 그걸로 가보는 거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빠져나오고 괜찮다고 하면 다시 이 말씀을 이런 태도를 운동에도 적용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네추럴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보다 네추럴은 이런 방법을 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함을 얻었다 뭐 이런 표현이 우리가 앞으로 저희 같이 또 네추럴을 표방하고 네추럴을 지향하고 악물의 근절을 외치는 사람들 입장에서 올바른 문화를 좀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선시티님을 보면서 또 한번 또 정답에 가까운 힌트를 오늘 또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어느덧 90분이 지나서 안돼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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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잠 다 깼다고 나 얼굴 빨간 것 봐 벌써 90분이 지났어요 이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희 진짜 아 여러분 재밌었어요 좀 유용했나요 정보는 많이 드렸어요 제 채널에서도 안 드린 것들 나중에는 영상으로 만들 건데 앞으로 이제 제 채널을 찾아오시면 정말 질적 수준이 높은 것들로 그리고 올해부터는 좀 더 편안하게 얘기할 거니까 네 참고할 만한 것들이 많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키토제닉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키토 바이옴 장내 미생물 이런 것에 또 관심 있으시고 이 방법에 대해서 호기심이 가시고 어느 정도 길이 보이시는 분들은 반드시 선시티 파이브 스타 채널 구독하셔가지고 좋은 양질에 근거 있는 논문을 기반으로 한 팩트를 기반으로 영상 만드시는 선시티 파이브 스타 꼭 구독해서 영상 봐주시고요 지금까지는 저희 개치비 채널에서 선시티 파이브 스타 모셔가지고 고립 라디오 신나게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막판 되니까 막 팔십 분 구십 분 이렇게 높아지셔가지고 아하 끝내기가 너무 아쉽다 예 너무 아쉽네요 아 그래서 원래는 아홉 시에 주무시는 분인데 지금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있느라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너무 늦은 시간 다 깼어요 다 깼어 책임져 다 깼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안 본 지도 너무 오래되가지고 이렇게 그나마 영상 화상으로나마 뵈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아우 저는 항상 형님 뵙고 이야기 나눌 때마다 제가 진짜 힐링하고 뭔가 더 업그레이드되는 느낌을 항상 받아요 너무 영감을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저희 개치비님 승현님이 늘 항상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일들을 그리고 선악 영향력을 끼치는 거 계속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개치비하고 승현님을 통해서 진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진실 그 다음에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을 이 채널에서 다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채널 계속해서 구독하시면은 어떤 이제 다양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제 운동에 관련된 어떤 그 방향성 그런 것들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주 훌륭한 채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모두분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을 또 이렇게 할애해가지고 저희를 보러 오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고립 라디오 3화 선시티5 스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브 스트림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 안녕 키로